눈치를 보며 지나가는 유형으로 얼굴이 못생긴 게 특징이다 일진이 보이면 냅다 튀는 형으로 육상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일진을 참교육 해버리는 유형으로 보통 다구리를 많이 깐다 음악을 들으며 일진을 피해가는 유형으로 어느 정도 깡이 있어야 가능하다 너무 놀라서 죽는 유형으로 숨도 참아주는 게 국룰이다 그 외에도 비명형 스월킹형 등이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